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물구나무석이 해도 잠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거꾸로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기도 이상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상하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존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지음받았을 때 생존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생존 먹고 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생존을 넘어선 거예요 생존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모든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사명이 사명이요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존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전력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존 아니 생존은 내 책임인데 우리가 좀 내가 돌보고 책임지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내 생존, 내 자녀, 우리 집 어떡하라는 거야 생존이 중요하고 이것은 내 책임 사명, 그것은 좀 밀어놔도 되고 주님께서 좀 해보세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러세요 하면서 사명은 넌지시 밀어놓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야 생존은 너의 것이 아니야 생존은 내 책임이야 사명, 그게 중요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생존은 내 책임 사명 어떤 사람이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킹덤, 히즈 킹덤 그 킹덤의 미션 킹덤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교 이것이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해 그건 내가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거꾸로 살 거야? 일생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살 거냐고 그러면 저 공주의 새를 봐라 드리핀 백합파를 봐라 길싸움을 하냐? 뭐 어딜 갖다 모아두느냐? 창고에 옷을 싸두느냐? 다 잘 살아 내가 다 돌보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생존의 삶을 살지 말고 사명의 삶 어떤 사명이요? 킹덤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한 오늘 본문에 바울의 킹덤 미션의 그 자세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킹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킹덤 미션에 참여하는 형제자미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2박 3일뿐만 아니라 누구는 그렇게 하고 나는 괜찮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평생을 킹덤 미션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킹덤 미션의 내용과 그 자세 태도를 보면서 아 킹덤 미션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훈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킹덤 미션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킹덤 미션의 그 핵심은 그 주제는 그 전부는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읽으면 바울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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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토록 그토록 기다리던 로마의 바울이 왔습니다 왜요? 여행하기 위해서 놀러 누구 친지 방문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금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게 되는 그 상황은 사실 죄인으로 가며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원래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꿈이 그 비전이 죄인으로 왔기에 로마라는 서술 푸른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수도요 신이라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 황제가 있는 그곳에 와서 그는 자기가 품었던 보금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내가 재판받으러 왔으니까 원래 가졌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할 거야 재판이나 잘 받자 하고선 그냥 위축하거나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라는 나라를 뛰어넘고 황제라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세력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미션, 킹덤 미션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것은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가했는데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인 그 내용을 둘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예수님을 증가한다 어떻게 바울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또 바뀌지 않는 이 거룩한 킹덤 미션 그 핵심인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게 되는가 우리가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자주 하고 중요시 여기고 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나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나 예수 그것을 증가하고 외치고 있는 이 바울에 이렇게 하는 이 킹덤 미션의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예요? 담해색 사건입니다 담해색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박해할 거야 잡아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담해색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서 찾아오셨으면 하늘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빛이 같이 쏟아진 겁니다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찾으시면서 박아오신 예수 이 사울이란 청년 곧 바울은 그 담해색 가는 길에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는 하늘 그 하늘이 나라며 그 하늘에 인격적인 분이 계시며 그 하늘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를 체험한 장면이고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놀라 묻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이 바울은요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내 몸을 건드는 거야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바울이 무엇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이제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이 8월달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묻고 답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안다면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듯이 우르르 이 자리에 있는 자리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조폭이나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 또 하지 않을 그런 태도로 묻는 자들이 있어요 아세요? 조직도? 딱 합니다 형님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불의가 납니까? 형님 조폭도 이래요 그리고 그 형님 누군지 모르지만 딱 얘기하면요 별것 다 해요 갑니다 갑니다 예 데리고 옵니다 없애버립니다 말씀만 하세요 형님 세상의 군인들도 지금은 군기가 많이 빠진 한국 군대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군인의 생명이 뭐예요?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상관님 말씀하십시오 딱 하면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인 것이고 진정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뭘 하시는지 말씀하신 자리인데 무슨 뭐 비즈니스 뭐 무슨 뭐 아니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을만하면 듣고요 아유 그거는 뭐 에이 알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듣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닌가요 우리 다우리 무엇을 하니까 말씀하오소서 이미 그는 자기의 나타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온전히 그의 손안에 갖고 계신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나이다 그 자세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요 주어질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지 조포보다 못하고 저 국무원 군은 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며 그 후에 듣도면 이번에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간첩들이 이 남한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뭐 김정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듣겠다고요 세상에 자기들 갖다 돌봐줬어요 알아주기로 해 총성을 맹사하고 결수를 쓰기도 하고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너무 거래하는 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땐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고 그대로 그대로 순정하겠나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4등전 20장 10절 내가 이런데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러시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러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너가 할 일을 갖다 내가 이제 다메색으로 가면 누군가에게 일어났어 그간 너가 할 일을 가르쳐줄 거야 누구예요? 다메색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을 그를 통해서 일러준 것이에요 어떻게요? 말씀하는 그대로 순정하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빛으로 임한 그 강렬함 때문에 눈이 잠시 멀었으나 다메색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며 사명을 듣게 됩니다 사명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인전 22장 15절 16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자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그 주님이 만났는데 그 주님의 이제 증인이 되는 거야 그분이 말한 네가 본 거 네가 만난 그 하늘나라의 그 체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 그 하늘의 주인공 그분 그분 그분을 지원하는 거야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하는데 뭐라고 듣다구요? 왜 주저해? 일어나 가서 이제 체례받고 제 스승 받아라 여러분 킹덤 미션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파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더러워 자기 자리는 그대로 있어 근데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더러우신 예수님이에요? 추한 예수님이냐고요? 깨끗하고 정리하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의 씻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것을 외쳐야 될 텐데 자기 죄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킹덤 미션 하는 자들이요 죄의 씻음 받아야 돼요 자기 자리부터 먼저 잘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 모여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왜 주저하고 있느냐 너의 자리를 갖다 먼저 굽혀가 내 모습을 먼저 회개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킹덤 미션의 핵심은 예수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빛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용서이요 예수님만이 다 달려있고 예수님 한 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그분을 외쳐야 되고 그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킹덤 미션 이 사명에 나가는 자들이 먼저 살펴 것은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죄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다 지원해야 될 텐데 그 나라의 통치는 받지 않아요 그 나라의 기쁨은 없어요 그 나라의 감격은 없어요 그 나라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가하는 자는 킹덤 미션의 사람은 하늘의 그 그 지원자들은 하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용삼이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함이 있으면서 킹덤 미션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 증언이 신실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 내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죄가 세습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증가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킹덤 미션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있기를 그 얼굴에 있기를 그 모든 죄가 가운데의 씻김이 있기를 그리하여 기쁨으로 킹덤 미션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을 바로 증언할 수 있기를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예수에요 이번에 주무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저 킹중장에서 킹덤 미션을 한다고 했는데 왜 저분은 얼굴이 이렇게 캄캄할까 왜 저렇게 울할까 야야 뭔가 둘러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죄에서 자유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죄세심에 그 감격이 있고 주 예수만이 생명이며 진리이며 소망이며 구원인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킹덤 미션의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킹덤 미션의 진정한 증인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죄세심이 그 삶에 주님과 동양함이 그 걸음에 있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핵심으로 전하는 것이 킹덤 미션인데요 두 번째 어떻게 또 전하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낙심 말라는 거예요 킹덤 미션 하는데 이 사명의 삶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24년부터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했는데 그럼 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흩어져요 우리가 참 기대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모습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 정말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을까 여러분들 킹덤 미션의 사람들 하늘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앞에 늘 그 사명대로 내가 나가니까 뭐 다 잘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밖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딴 사람을 볼 때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많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랬는데 바울이 시험에 들었나요? 킹덤 미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바울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되냐고요 킹덤 미션의 사람은 하늘의 삶을 가진 자들은요 시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시험되냐고요 아 주의하다 왜 시험되냐고요 왜 성교다 시험되냐고요 그것도 사람 때문에 사람은 시험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나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그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요 연약한 가운데 죽어받는 그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오랫동안 안 나와 성교 안 한다 그래 내가 왜 성교에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이런 반응 듣자고 보자고 내가 이거 안 와 안 해 안 해 안 하고 말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 사람의 상처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예수님이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에 들지 마세요 성교하다가 심에 들지 마세요 교회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에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오해해서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회장님에게 부서장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아이에게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왜 저래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어림었을 때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 사이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딱 한마디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어 성경이 옳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들어도 마치 귀가 없는 사람처럼 봐도 못 본 사람처럼 그렇게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 눈을 귀를 가지고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렇다면 그 복음이 거기서 꺾이는 거 아니지 그 복음은 또 흘러서 예수의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이로 가는 거야 이 복음은 손해나지 않아 복음을 증가하는 자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이 복음을 증가하고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며 저 땅 끝에 계속 나아갈 것이 복음이며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더이니 복음 전하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되는 그 시간이며 과정이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잖아요 시험 들 때 말씀을 열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온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땅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무엇이 빛이 있으라 다 물러가는 것이예요 우리 가는 길에 혼돈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을 때 외로울 때 공허할 때 혼돈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아 힘들다 아예 그만하자 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여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혼돈과 이 공허와 이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울은 예수를 만날 때 빛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깜깜한 밤에도 아주 밝게 찬송했다니까요 빌리옥보 감옥 깊은 밤 깊은 오후 그렇게 강하고 큰 무시무시한 쇠고랑 착구의 차에서도 그는 밝게 찬송했어요 왜? 빛이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어둠은 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갖다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내가 매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시오 참 자유시오 이것을 풀어 해치실 뿐이오 그러므로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 앞이 가까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았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킹덤 미션 하다가 힘들 때 기도하세요 킹덤 미션 하다가 주의 사명 가지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그랬으니 바울도 그랬으니 모든 사명자들이 다 그랬으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맘에 그냥 속상함을 쏟아내고 너 이루와 하면서 손을 걷어붙이고 나 다시는 일 안 해 하고 그렇게 등을 돌리고 살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울은 그렇게 했답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그 말씀이 다 그래도 되더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중이네 말씀대로야 이들이 받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은 이방에 이루고 계속 갈 거야 말씀 이사야 성령으로 이사야 선자가 말씀한 대로 되네 오히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했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 사람들이 방해할 때 예수님도 그러셨어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왜 계속 박수 받아야 돼 내가 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서러워해 이 복음의 길은 그런 것인데 주여 넉넉히 이겨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킹덤 미션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킹덤 미션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킹덤 미션 때 세 번째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사실 새집에 있었다고 하니까 연금이에요 연금 가택연금이나 다름없고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 영접했어요 자기가 또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막 혼돈이 있고 뭐냐 이건 믿을만 하냐 못 믿겠다 너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합니다 이거 지금 연금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지만요 여러분들 사명자들이요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거리 천천만 개 되니까요 핑계거리 찾아보세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린 핑계 천천만 만 있어도 단 하나의 이유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뤄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하나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일으킬 동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잊고 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삶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사명을 벌이는 어리석은 일 거꾸로 사는 것이고 물구나무 서기보다 더 어색한 삶이고 엉뚱한 삶이고 한에서 못 봐준 삶입니다 생존을 위한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생존보다 사명을 귀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등전 20장 23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땅에서 좀 더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좀 더 무엇인가 더 더 더 하기 위해서 사명을 쳐버리고 자기의 생존 아니면 여러가지 관계 그런 그 그 그 관계라는 그런 이름 속에서 아 뭐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삶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조금만 위로들 일이 아니라 다시 못 본다 하더라도 사명 때문에 죽고 천국에서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사명 때문에 쓰러지고 천국에서 일하면 좋잖아요 사명을 쳐버리고 이 땅에서 잘 일어나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 다협해 그 삶이 그 삶이 거꾸로의 삶이라니까요 바울은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정리하고 살았습니다 분명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한 번도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명을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떤 것이 있어도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남대하게 나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아 이제 그만하자 에이 죽을 거야 이제 끝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사심에 감한 내가 다가왔습니까 강도에 위험이 있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육신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가시같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남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종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야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은혜의 가시야 이것을 드림돌로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잘 가는 거야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킹덤 미션은 이번 2021년도 이 여름 것만이 아닙니다 톡톡하게 주어진 이번 여름에 이 사명도 있고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가 주는 곳일 때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핵심의 사명에 그 유일의 사명에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침없이 내놓을 수 있는 남략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그마한 것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누가 어땠다고 해서 또르르 삐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킹덤 미션하는데 정말 자산 속상해서 못 계시겠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시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킹덤 미션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은 생존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겠나이다 생존은 내 책임이 아니으니 주님 책임을 주시옵소서 혹시 굶어서 청구하게 되면 가서 얘기하세요 주님 생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굶다가 이렇게 왔네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주님한테 물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숨겨다 온 점 많다 억울하냐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더 이상은 생존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상행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유일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책임을 읽고 이 책임을 읽고